1. 워너런도 안쓰고 팔발락도 안쓴다 그랬는데 왜 또 도발을 하냐고 나를 아 형님 하면서 인정해주면 되잖아 왜 또 도발을 하냐고 가만히 있는 나를 내가 홍고야 형이 돼서 동생이 화가 났으니까 팔발락하고 워너럴을 이제 안쓰겠다 홍고야 너를 위해서 근데 왜 또 대회에서 한판이겼다고 왜 또 도발을 하는거야 나를 그냥 오바락하는거 그냥 빡세히 게임하면 되지 내일부터 종족 바꿉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절대 안바꾸지 홍교 절대 안바꾸지 홍교 태란하면 내 토스 못이기거든 3번 갑니다 3번 3번 갑니다 아 제 진거만 보였어요 백님 내일부터 테란으로 중소 바꿉니다 저 그냥 있어요 그냥 홍구랑 스폰했어요 재밌게 어 저 쪽파 사람들은 홍구가 테란하면 될거 같지 홍구가 테란으로 제 토스 이긴다 그랬다고요? 가자 치킨빵? 어 치킨빵 괜찮지 치킨빵 가자 아 우리 또 사바전 불리위해 감사합니다 어느 날? 용호와 아버지가 용호에게 무럿이다 아 진짜 킨빌이도 알지말라 동필이오와 아시안이 저는 홍트코인만 있으면 돼요 홍트코인만 있으면 돼요 저는 아 한심 안나는데 진짜로 아 한심 안나는데 민자에서 상담하는 맛은 제기될이 만족하다 아는 절차가 되는 거짓말이 나야 될 거짓말 Port-up 이 차가 안에 전설가가 indeed 저는 기계를 끌고 카운한테 전설가 아니겠지 탑배로 손을 맞이하게 잡은 건가 아니 예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븐한 세븐한 물을 부족하면 중심을 담아요. 그리고 공격이 많이 부족해. 물기를 부족합니다. 물을 부족합니다. 물이 부족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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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빌 아니면 안 되긴 해. 날빌 좋은 선택이었어. 근데 내 토스는 또 거의 주종급이거든. 운이 안 좋았어. 엉규야. 토스는 거의 주종급이야. 그냥 침착하게 막아. 이런 거. 형이 KB에서 과학 카페를 찍었는데 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. 다른 사람들하고. 오. 오. 파이팅! 흐음, 수화했습니다아 크흠 목표 2-5. 경고 – 경고 –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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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